안녕하세요. 2020년 지방직 한국사 9급이죠. 해설을 하게 된 현창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시험본이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선 바로 총평을 내리자면 예년에 비해서 문제는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쉽다는 것은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잘 따라왔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다 되겠죠. 문제가 어렵다는 건 뭡니까? 학원 수업 들어도 수업시간에 안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안 나왔던 것들이 나오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20문제 모두가 수업시간에 정규 수업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사뿐만 아니라 영어나 국어도 문제가 쉬웠다고 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때요? 출제진들이 의도를 가지고 쉽게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국사가 쉬워도 영어나 국어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쉽게 냈다는 것은 최근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수험생들이 아주 짜증이 극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을 좀 배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과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있죠? 실수를 덜 하느냐 그 싸움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혹시 정규 커리큘럼을 잘 따라하면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을 얘기해보자면 10급이죠. 10급은 최소한 95는 돼야겠죠. 95, 100이 되겠고 군급이죠. 군급은 그래도 한 90점 이상은 맞아주면 안정권이 되겠죠. 안정권이 되겠고 또 이제 결과는 또 까봐야 알겠죠. 속탄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쌤은 안정권으로 10급은 95 그리고 군급은 9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까봐야 알 수 있다. 가 되겠네요. 너무 점수 안 나오신 분들도 낙담하지 보세요. 알겠죠? 항상 시험에 대한 게 변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점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1번부터 보죠. 미추친 왕이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방직 문제를 보면 거의 다가 문제는 시기입니다. 사료죠. 사료를 던져주고 이 사료에 해당되는 시기를 고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어느 왕 때였냐 아니면 몇 년도냐 이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는 구분 문제죠. 구분 구분을 했던 문제가 되겠고 지문이죠. 지문 지문을 가지고 장난친 문제가 없죠. 원래 지방직이 그래요. 원래 지방직이 지문을 절대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대개 지문은 다 맞아요. 맞고 이 지문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직이죠. 사실 국가직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직 한국사도 이렇게 시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런 문제 낼 필요도 없죠.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는 포인트를 잘못 내가지고 어렵게 내용을 구사한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수험생들이 어때요. 시험장 가서 스스로 어때요. 지문을 꼬게 되는 거야. 그건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근 공무원 한국사는 절대 내용 지문을 꼬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내면서 꼬아버리잖아 혹시. 그럼 여러분들이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쉬운 문제를 본인이 꼬아버리죠. 안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풀실 때 좀 가려서 모의고사를 풀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질 나쁜 모의고사를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오히려 쉬운 거를 스스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는 좀 비추합니다. 저는 솔직히 비추합니다. 비추하고 기출 문제가 진리 아니겠어요. 기출이 진리입니다. 기출. 그래서 1번도 너무나 많이 봤던 내용이 되겠죠. 이사부가 왕에게 건의해서 국사를 편찬하기로 했죠. 그래서 거칠부가 국사책 쓴 거 아니겠습니까. 진흥왕이 되겠죠. 진흥왕. 답은 4번이죠. 진흥왕 때 비석을 세웠죠. 진흥왕은 영토로 확장하면서 비석 세웠다. 단, 북, 창, 황, 마죠.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죠. 한강 하루를 점령하고 세운 비석이 되겠죠. 1번은 성덕왕 때 정전. 2번은 신문왕 때 국학. 3번은 선덕려왕이 되겠죠. 거의 주는 문제죠. 그리고 출처들을 보면 선생님이 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이 진흥왕 때 비석이 나을 것 같다고 문제도 냈었죠.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광덕준풍이나 연호사항했다. 고려광종이 되겠죠. 그리고 황종은 스스로 황제라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호를 사항했고 수도인 개경을 황제의 도읍에서 황도라고 했죠. 그래서 고려광종의 업적이다. 지방직은 고려 초기 국왕의 업적을 되게 좋아해요. 작년에도 어때요. 작년에도 태조 왕권 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올해도 분명히 낼 것이다 했는데 되게 쉽게 냈네요. 답도 너무 쉽다. 1번이죠. 광종 때 노비왕권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호족과 계국공신세력을 약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2번 전시과를 시행했다. 경종 때 시정이죠. 그리고 3번. 개경의 국자감은 성종. 4번도 성종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였다. 역시 뭐 했던 문제들입니다. 기출문제를 그대로 낸 것 같기도 해요. 3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대한매의 신보의 논소를 졌다. 유교개혁을 담은 유교구신어는 바로 박은식이죠. 박은식은 양명학자였다. 양명학을 통해서 유교를 개혁하려고 했죠. 박은식이다. 박은식 하면 대표적인 책이 바로 한국통사죠. 1915년 박은식이 우리 근대사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1번은 한인의 국단 김구조. 3번 실증사학 이병도 진단학회. 4번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서 조선현명 선언은 신채호가 되겠죠. 그래서 박은식도 유력했죠. 작년에 여러분들 지방지에 박은식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또 냈네요. 박은식.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이 지방지 찍기 특강할 때 박은식을 했는데 그대로 박은식이 나왔고 올해도 지방지 찍기 특강할 때 박은식을 했는데 또 냈네요. 시험이랑은 그래요. 출제원들이 항상 예전이죠.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직렬 기추문제를 보고 또 내는 것들이 몇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근 기추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식은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하는 학생들은 지방지 구급이 5분에 풀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쌤 생각에도 그 정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쉬울 때는 쉽게 쉽게 잘 풀어야 됩니다. 문제가 쉬울 때 본인이 어렵게 풀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을 믿고 쉽게 쉽게 빠르게 푸는 게 오히려 고득점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은식이었다. 밑에 보시면 역시 제가 치키특강 때 똑같이 된 것도 있고 테마노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4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출처는 동아일보 1927년도죠. 가발기 취재. 인간사회는 많은 불암을 산출한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시하고 있다. 여성 문제는 그 중 하나이다. 과거에 조선여성운동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은 통일된 조직이었고 통일된 지도정신이 없었고 통일된 항쟁이 없었다. 우리는 우선 조선 자매의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거는 딱 사료만 봐도 알겠다. 근의회 아니겠어요? 1927년. 20년대죠. 20년대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터졌죠. 20년대에 좌파가 등장하면서 우파랑 대립했다.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때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신간회가 나왔죠. 그래서 좌우독립운동단체가 통합된 게 신간회고 신간회 자매단체가 바로 여성이죠. 여성운동의 통일체인 근의회가 되겠습니다. 답은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1번이 되겠죠. 신간회는 좌우 통일체인데 근의회 창립에 영향을 졌고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과 의병계열이 합심한 거 아니겠어요? 1907년도가 되겠죠. 정우회는 신간회 창립의 배경이 되었던 정우회의 선언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였고요. 5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이곳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던 곳으로 선조가 외란디 임시거처로 서양하면서 정능동 횡궁이라 불렸고 광해군 때 경운궁이라 했다. 아예 답을 입에 떠줬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궁궐이 경운궁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의 건축사에서는 5대궁을 잘 냅니다. 5대궁. 5대궁을 잘 내요. 그래서 5대궁 중에서도 대장은 셋이죠.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덕수궁 아니겠습니까?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이었죠. 그래서 경운궁이 1907년도 덕수궁으로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덕수궁의 1910년도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기출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출문제만 잘 풀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다 줬죠? 진짜 입에다가 떠넣어 주네요. 출제연이. 그래서 경운궁, 아간파천 후 고종이 여기 머물었고요. 그리고 석조전 만들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쌤이 찍히찍강 때 정확히 덕수궁 석조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전날에. 그리고 출제가 됐습니다.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이렇게 나올 줄이야. 다음 6번이죠. 미추신 이 나라에 대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그런데 이 6번은 좀 수험생들이 착각을 해서 틀린 것 같아요. 사료가 좀 알송달송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인데 그렇게 알송달송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나라는 대군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거죠. 왕이 없다는 건 군장국가 아니겠습니까? 군장국가. 음락에는 장수가 있다. 이 나라의 토질이 비옥했다. 군장국가에서 토질이 비옥한 것은 옥조죠. 옥조랑 사만 안이겠어요.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했다. 바다를 향했으면 동의 안이겠죠. 옥조가 되겠다. 이것만 봐도 옥조인 줄 알겠다. 자, 옥호기 잘 자라. 농사시키셨다 보다. 사람들의 성질은 질박하고 정직하며 구수세고 용감하다. 혹시 부연가? 이렇게 했대요. 삼국지위기동의전에서 부여를 어때요? 좋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거 보고 부연가라고 했던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소나 말이 적고 에이, 그런데 여러분들 부여가 말이 적겠어요? 틀렸죠? 부여 다음이 어디요? 고구려. 바래인데 바래의 특산품은 솔빈부의 말이죠. 만주죠. 만주는 말이 특산품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부여가 안 되겠다. 그렇죠? 장을 다루고 보전을 잘했다. 고구려와 흡사하다. 장사를 지낼 적에 큰 나무 곽을 맞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놓아 문을 만든다. 이거는 기출되었던 사료가 되겠어요. 바로 옥조의 가족 공동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료를 잘 읽어봤다면 틀릴 수 없는 문제가 되겠어요. 옥조다. 1번. 옥조하면 결혼 제도인 민며느리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 신부를 맞이해서 키워주고 나중에 돈 주고 사는 매매혼 아니겠습니까? 2번. 위만에게 한나라 침입을 알렸던 장군. 위만 조선이겠죠. 고조선. 3번. 5월의 10불위기. 5월째. 사만이죠. 천군. 4번. 마가우가 나오니까 부여 아니겠습니까? 사출도가 되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위 제1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지방지기에서 분명 조선 중기 국왕의 업적이 나올 거다고 샘도 좀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중종을 좀 찍었어요. 중종. 중종이 좀 낼 것 같다. 왜냐하면 중종 때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낼 법한 지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종도 아니면 명종을 냈네요. 명종. 그렇지만 명종도 어렵진 않죠. 그래서 명종은 어린 나이에 지기해서 어머니였던 문정황우죠. 문정황우가 수렴청정하면서 나라가 막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혼란했죠. 그렇죠? 이때 도족인 임껍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기추문제에 나왔던 사료 아니겠어요? 기추문제죠. 기추문제. 기추문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껍정의 난이 되겠습니다. 명종 때죠. 어른건 2번. 문정황우가 수렴청정하며 불교를 옹호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불교를 좋아했죠. 그래서 문정황우가 거의 여왕이었죠. 여왕이었던 문정황우가 불교를 좋아했겠지. 그래서 보호란 승려를 밀었던 거 아니겠어요? 1번 선조때 동서붕당이 나왔죠. 3번. 삼포회란과 4번 조강조는 중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어때요? 4, 5번이 중종 때야. 그럼 4, 5번은 아니겠죠? 그러면 1, 2번에서 고르는 건데 1번이 선조때니까 선조때 인껍정이 난 없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집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기출문제집이 그대로 있잖아. 테마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 봤을 때는 이번 지방시험은 기출문제만 잘 정복해서도 거의 맞출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8번이죠. 미추친 이 부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윤관이 아랬다. 신이 적의 기세를 보건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수현이 마땅히 군사를 시기하고 군관을 길러서 후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관의 건의로 만든 게 별무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무반은 여진족을 토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 아니겠습니까? 답은 3번. 너무 쉽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를 물어봤네요. 1번. 정종 때는 광군이죠. 거란적 침략을 대비해서 광군이고요. 2번.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했다. 귀주대첩 하면 여러분들 거란적의 침입을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뭐 광종일 확률도 있지만 그런데 광종, 이제 광군이죠. 이 거란적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광군이 나중에 지방군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북쪽이니까 북쪽에는 개에 있었던 주진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군에서 주진군으로 흡수된 상태였을 겁니다. 아마 이때가. 그리고 답은 3번이고요. 4번. 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 6위로 편성. 이건 고려의 중앙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너무 명쾌하니까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9번. 미주치인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나라는 사만의 종족이며 지금의 고령에 있었다. 이것만 봐도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를 묻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권이죠.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영호남연합정권이다. 그래서 대가야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무수히 얘기했었죠. 아마 기본반 때부터 이 얘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야를 묻는다는 건 출제원이 현재 정부의 그런 성향이 있죠. 성향이나 아니면 구성 있죠. 구성을 물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나라가 남제의 5세기 때죠. 5세기 때 사신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나라가 5세기 때 잘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가야가 원래 가야를 주도하다가 광기토대왕한테 무너지고 대가야 고령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대가야가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외교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대가야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최근에 중요한 것은 바로 대가야가 여기 지리산이죠. 지리산과 섬진감을 넘어서 전라도 동부죠. 전라도 동부를 장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가야는 영호남연합정권이 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5세기 때 백제가 약해진 상황이었어요. 백제가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많이 붕괴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들어서 대가야가 천라도로 진출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호남 동부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가 되겠죠.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했던 건 백제성왕. 2번 울릉도 정복했다. 신라 지중왕. 이사부죠. 4번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족에 진출한 외력 협회했던 것은 광개토대왕이 되겠죠. 고고래가 되겠죠. 10번 다음 설명에다가는 바래왕의 제기관에 통일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대응이란 영호사항이 있고 수도를 중상동천됐고 일본의 외계 문서에서 천선이라고 자랑질했고요. 그리고 당과 사이가 좋았던 건 문왕이 되겠죠. 그래서 문왕 때 통일신라 상황을 물어봤다. 이거는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되었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쌤이 안기법을 항상 정리해뒀죠. 그래서 바래 고왕 때 통일신라왕으로 가까운 왕은 효소왕이다. 효소왕. 그리고 바래 무왕 때죠. 무왕 때 통일신라왕으로 가까운 왕은 성도광이다. 그리고 바래 문왕 때죠. 문왕 때 통일신라왕으로 가까운 왕은 경도광이다. 경도광이다. 그리고 바래 선왕 때죠. 가까운 통일신라왕은 헌도광이다. 이렇게 안기법이 있죠. 그래서 선덕여왕 그리고 문경은 그리고 김무성 김무성 고소영이랑 안기법이 있어요. 알겠죠. 쌤이 김원반에서는 잘 안해주는데 심화반에서는 이걸 해주죠. 그래서 바래 문왕 때는 통일신라가 경도광이다. 경도광의 가장 큰 업적은 뭐죠? 녹읍 부활이지. 녹읍 부활. 그런데 어때요. 일본이 녹읍 폐지죠.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왜요. 너무 정신없이 풀다 보니까 이 부활이 부활이야 되는데 폐지를 갖다가 부활로 봐버린 거야. 이게 하겠죠. 그래서 낚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스스로 어때요. 정신없이 풀다가 틀려버린 거야. 하겠죠. 그래서 역시 제일 큰 문제는 실수죠. 실수가 가장 큰 문제지 이 문제도 사실은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녹읍 폐지는 언제요 여러분들. 녹읍 폐지는 신문왕이지. 신문왕. 신문왕이 여러분들 언제요. 신문왕이. 신문왕은 효소왕 전이지. 전이 신문왕이잖아. 틀렸죠. 틀렸죠. 기본적으로 왕들 순서를 알고 있는 건 기본이지. 무혈 다음에 문무. 다음이 신문. 그 다음에 효소. 성덕 아니겠어요. 성덕. 경덕. 그 다음이 누구야. 그 다음이. 여기 많지. 해공. 해공왕. 그리고 신라 하대를 연 왕은 선덕왕이지. 선덕왕. 그리고 원성왕 있죠. 원성왕이 있고. 그리고 헌덕. 흥덕 등이 있죠. 연결시킨다면. 이 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뭐 틀렸겠죠. 청해진은 여기지. 흥덕왕. 청해진. 한참 뒤죠. 청해진. 한참 뒤. 그리고 3대목은 더 한참 뒤죠. 진성왕 때지. 안전신라 망할 때. 3대목. 그럼 둘은 아니겠다. 둘은 아니죠. 아니고. 마지막이 독소산품과 아니겠어요. 원성왕 때지. 독소산품과. 산품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 되겠죠. 이 사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암기법 바꾸려고. 옛날에는 문경은이었는데 이제 암기법을 문경원이라 하려고. 문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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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게 선생님 이론서죠. 이론서 문항 때 보면 오른쪽 날개에 문항 때 통일신라 왕들 업적에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아마 이 자료에 있을걸요. 우리 뒷페이지 보면은. 5페이지죠. 5페이지 출제죠. 제 이론서. 문항 때 보면은 동시대의 통일신라 왕 있죠. 이게 오른쪽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원성왕. 독소산부가 딱 정리돼 있다. 그래서 이거 봤다면 맞췄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문항은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이론서 다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봐두신 분이라면은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때요. 대장. 잘 나온 사람들을 깊이 봐야죠. 알겠죠. 됐죠.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흥분해가지고. 어 이거 나 암기법 아는데요. 현창원 선생님 암기법. 문경원 했다가 녹읍에 거기 걸려가지고. 1번으로 갔다 온 거였죠. 그래서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면 자기가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전쟁터에 가잖아. 사실 뭐 시험이라는 게 전쟁 아니겠어요. 전쟁터에서 흥분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C였음에도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평정심을 유지 못한 거야. 알겠죠. 너무 급한 거죠. 급하거나 이제 스스로가 이제 어때요. 뭔가 화이트 현상. 시험장 하면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도 사실 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11번 미추친 그의 저술로 오른 것은 서울 노론지반 태어난 그는 양반전지였다. 박지원 아니겠어요. 중성아파 박지원. 실학이죠. 최근 실학 문제는 거의 다가 책이 답이에요. 그래서 1번 박지가 2번 박지원 답 쉽게 나누어 박지원이 저술한 농서 아니겠습니까. 의사문답 홍대용 지복유설은 이수광이 되겠죠. 12번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오른 것은 가 이종무 대마도 정벌 전분 6등 연분 9등 공법. 선생님 솔직히 이 문제 찍어보고 큰일 났다 그랬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연도 외워가지고 푸는 건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세종 하나밖에 없더라. 알겠죠.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어때. 선생님이 마음 놓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수험생들 점수 마치라고 내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어렵게 풀면 안 되겠구나. 그냥 쉽게 쉽게 풀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죠. 1번 과정법은 1391년 공양왕 때죠. 2번 이신아는 세조때죠. 3번 농사직설 세종 때죠. 3번 정도전 요동정벌은 태조죠. 너무 쉬웠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작년에도 세종의 업적 물어봤죠. 지방은직에서 올해도 냈네요. 올해도 출제했습니다. 역시 조선초기 국왕의 업적 대장은 세종이 되겠습니다. 쉽게 내네요. 13번 가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1876년도 청의 영선사를 파견했던 건 1881년도죠. 보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민시정권의 개화정책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시정권이 국외적으로는 통상수규를 체결했다. 그게 일본이었고. 그리고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영선사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순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번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기역 때죠. 동학난 때 아니겠습니까. 1894년이죠. 2번 통리기맘은 1880년. 답이 쉽게 나왔네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홍범 14조는 1894년 12월 2차 가보기역. 3번 대한국국제는 1899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시기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이 여기 정리 안 했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찍기특강에서 순서 문제 냈어요. 그래서 1차 가보기역 때랑 2차 가보기, 홍범 14조라고 했죠. 등등 해서 제가 순서 문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 너무 기본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14.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물어볼 것이다. 분명히 문화유산을 물어볼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역시 출지원들이 문화유산을 물어봤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이나 2번, 4번은 분명히 여러분 대비를 했을 겁니다. 문화유산은 무조건 나오니까. 그럼 1, 2, 4번은 맞고요. 그러면 한양도성은 뭘 물어볼까요? 한양도성은 바로 백제죠. 백제 역사지구죠. 백제 역사지구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백제 역사지구에 해당되는 도시가 3개죠. 바로 부여, 공주, 익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최근에 기상직에서 나왔었지. 기상직에서 부여에 해당되는 문화재를 물어보고 틀린 것으로 아마 공주를 했던가 했을 거예요.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여, 공주, 익산이었고 한양이죠. 서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양은, 서울은 준비부족이라고 끼워넣지 않았어요. 원래 백제의 첫 수도가 한양이잖아요. 그런데 끼워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닙니다. 한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은 일부러 안 집어넣었어요. 왜일까요? 서울을 만약에 세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개발을 못해. 알겠죠? 땅 파고 개발하려면 어때요? 몇 년씩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 나면. 알겠죠? 그래서 서울은 집어넣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다음 15호. 그래서 넘겨보면 테마노트나 선생님이 최근에 풀었던 문제에서도 창덕궁, 종묘사직 있죠? 이렇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물어본 적이 있네요. 15호.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을 개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항상 중요한 건 시기 아니겠어요. 시기를 보니까 1897년도 이때는 독립협회가 대장이죠. 독립협회가 1896년도에 출연해서 1898년도 만민공동에 개최하고 잘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만 봐도 느낌상 토론 이런 거 좋아했던 건 독립협회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 급선문은 인민교육이다. 토론을 수정하자. 위생의 질 방책. 인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걸 개명케 하려면 우리나라 신문이며 다른 나라 신문들을 널리 반포하는 것이 제일 기묘하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시민들을 개몽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사업, 그리고 위생사업, 그리고 이렇게 신문 발행이죠? 이런 것들을 독립협회가 주장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몽을 위해서 대조선 독립협회 해보라고 독립협회의 기간지가 있어요. 발간했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쉽다. 2번. 헌정정부의 활동 계승했고 대한자강에 월보를 가능했고요. 3번. 보보상 중심 단체로 황권 강화를 통했다. 황국협회죠. 황국협회. 4번.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자, 약탈을 하자, 보안회가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쉽게 2번이었다. 16. 다음 미처치인, 그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경술련에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했다. 그는 일만 녀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 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들었다. 그는 만주의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이건 신민회죠. 신민회. 신민회 회원, 이회영,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죠. 이시영, 육형제가 전 재산 다 팔죠. 다 팔고 한일합방 위에 어디로 건너갔다? 이분들이 서간도로 건너가서 3원보죠. 3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여기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은 쉽죠? 이것도 2번이 되겠죠. 처음에 이들이 경학사죠. 경학사를 만들었다. 만들어서 낮에는 밥 깔고 저녁에는 공부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신흥강습소고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 무한학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조선호 학교 사건으로 옥골을 치렀다. 최연배죠. 최연배. 3번 3.1운동 중 민족대표 33명. 대개 종교인들 아니겠어요? 종교인. 4번 삼균주의 입각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던 김구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는 거의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 뒤로 넘겨보시면 물론 어떤 선생님이든 다 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방지 동영 모의고사 할 때 정확히 이회영 나올 것 같아서 이회영을 한 번 정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회영과 이시영을 혹시 바깥치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회영이 먼저 죽고 이시영은 나중에 해방될 때까지 살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부통농이 된다 해가지고 둘을 구별해주기까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이회영 사료를 냈고 탑도 뭐 비슷하죠. 신흥강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적중을 했네요. 사실 좀 적중했다고 좀 부끄러워요. 말하기가. 너무 뭐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회영을 찍었긴 했네요. 17. 미추친 세헌법에 대한 소모로 오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항상 문제 볼 때는 시기부터 합기라는 습관을 가지세요. 내용 보지 마세요. 무조건 그 문제의 시기를 보는 게 1번이야.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보니까 1960년 6월 달이니까 어때요. 이게 딱 60년이니까 4.19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4.19때. 정부에서는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했다. 이로써 개정된 세헌법은 16일 0실기에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세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 책임이 돼 나왔다. 바로 3차 개헌안이 계세요. 4.19혁명이죠. 4.19혁명 이후 허정이죠. 허정의 과도정부가 3차 개헌했다. 3차 개헌의 핵심은 내각 책임지에 가는 거죠. 대통령한테 너무나 강력한 힘을 줬기 때문에 대통령 이승만이 독재했다. 이제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의 힘을 주자. 그리고 국회를 양원제로 했죠. 국회를 양원제로 했다. 그래서 답이 양원제 국회가 되겠죠. 4번이죠. 민의원, 참의원을 구성된 국회의 조항이 있다. 이게 양원제죠. 1번, 임시수도 부산의 재정은 1952년 1차 개헌, 발체헌이죠. 2번, 사사오입은 1954년 2차 개헌이죠. 3번, 통일제 국민을 설치하기로 했다. 72년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헌법 개헌 과정과 선거를 잘 내요. 그래서 역시 출제한 것 같습니다. 10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일로 오른 것은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안성현을 안성군으로 승격시켰다. 홍건적이 양강도를 침입하자 수원은 항복했는데 작은 고린 안성만이 홀로 싸워 승리함으로써 홍건적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이건 홍건적이 몇 차 침입이죠? 2차 침입이죠. 자,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붉은색 두건을 돌린 도적이 고르를 침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건적의 1차 침입이 있고, 2차 침입이 있다. 1차 침입 때는 서경을 빼앗겨졌고, 2차 침입 때는 개경을 빼앗겨서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간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때요? 공민왕이 홍건적 2차 침입 이후의 개혁을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공민왕의 개혁을 1차 개혁과 2차 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홍건적 침략 이전이 1차고, 2차는 홍건적 침략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정답은 우왕으로 했네요. 우왕. 그래서 화양무기를 사용해서 진포에서 승리했다. 우왕 때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민왕 이유도 답이 되겠죠. 그래서 최무선의 진포대첩. 그런데 쌤이 이것도 아마 문제를 냈었어요. 찍히특강에서 외국 문제 됐거든요. 외국 문제. 쌤이 외국 문제 내면서 물론 정답은 아니었지만 오답했다 이걸 해놨어요. 쌤이 찍히특강에서. 쌤 생각이 든 찍히특강에서 많이 나왔어요. 좀 비슷하게 연결된 문제가 많았습니다. 2번. 처인성에서 저교장수 살리타를 사살했던 것은 몽골에 2차 침입 때죠. 김윤후 장군이죠. 1232년. 3번. 기철 1파를 제거하고 상승총관보 수복은 적극적인 반원정책이죠. 공민왕의 1차 기역 때죠. 4번. 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은 몽골이 처들하실 때죠. 1236년에서 1251년까지 최후죠. 최후 등 최향. 최후 최향이 만들었죠. 답은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19. 가와나 사이 시사건으로 오른 것은 전부 다 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에 문제도 시기 문제. 뒤도 시기 문제입니다.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접견하고 허적과 윤희 등이 처형당했다. 이건 숙정 때 경신한국 아니겠어요? 이 문제 딱 보니까 환국 문제가 되겠죠. 최근에 조선욱이 붕당과 당쟁 문제도 출제를 잘해요. 최근에 붕당의 성격을 묻고 당쟁의 상황이 있죠. 이걸 팩트를 묻게 되는 것이죠. 숙정 때 경기가 반응했어요. 숙정 때 경기가 물어봤다. 그래서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경신한국 때가 바로 가가 되겠죠. 그래서 허적의 아들, 허견의 영모사건으로 허적과 윤희 등이 사형당했죠. 그리고 인연한국가 복이 되고 소론과 노론이 전개 복귀했던 건 바로 다가 되겠죠. 그래서 갑술한국은 바로 패비민시, 인연한국 복위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탕현익의 사위는 기사한국이죠. 기사한국은 바로 장이빈 문제죠. 장이빈의 아들 낳았다. 그래서 아들을 세자로 세평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서인들이 반대한 거 아니겠어요? 반대해서 숙정이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과 김수왕을 처형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송시열은 알았어도 김수왕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그냥 알은 걸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송시열이 장이빈 아들, 세자 측봉을 반대하다가 사양 먹고 죽게 되죠. 답 1번, 2번,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 예송 논쟁은 현종 때가 되겠고요. 3번, 서인이 정치의 한계를 느낀 정열이 보반사건은 선조때죠. 기추곡사죠. 4번, 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 부대를 연고탑에 파견했다. 이건 나선 정보리죠. 효종 때 청을 도와서 만주에 쳐들어온 러시아 군대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효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마지막 20번은 대한민국 건국가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순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다, 건국동맹 기반으로 권준위가 조직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1차 미소 공유는 1946년 3월 달이죠. 그리고 가, 재현국회가 구성되어. 재현헌법은 재현절, 48년 7월 17일이죠. 그리고, 제가 잘못했구나. 우선 나아죠. 먼저 나아죠. 여은영과 김규식은 좌우압적 윈을 조직했다. 1946년 7월 달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가가 되겠죠. 재현헌법이 48년 7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 나올 것들 위주로 나왔고, 지문도 어려운 것도 없고, 사료도 다 쉬운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 수업 들었다면 테마노트와 테마 기출문제죠. 그리고 우리 문제풀이 잘 들었다면, 정말 실수만 안 했다면 다 100점 만질 문제였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직은 어떨 것인가? 솔직히 뭐 난이도는 모른데, 이 지방직보다는 어렵게 되겠지. 지방직이 너무 쉬웠으니까, 국가직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소방직이 있죠. 소방직은 난이도가 예년에, 작년에 너무 쉬웠어요. 그러면 올해도 그 즈음 아니면 좀 더 어렵게 갈 수도 있겠죠. 작년이 너무 쉬웠으니까. 그래서 최근 한국사는 어렵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한국사를 어렵게 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모의고사 이런 거 절대 풀지 말고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에 집착해서 공부를 한다면 요즘 문제는 거의 다 100점 맞추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번 주 시험 잘 보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